2단계는 윗면 십자가구요. 같은 색깔을 놓쳐주시면 됩니다. 같은 색깔, 같지가 않죠? 같은 색깔이 두 개가 맞습니다. 이렇게 두 개가 맞구요. 맞은 편으로 맞는 경우는 공식을 두 번 적용하구요. 이렇게 이어지는 면으로 맞는 경우에는 공식을 한 번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. 공식은 내리고 반대, 내반, 우울, 울리고, 시계방향, 내리고, 흰색을 위로 한 상태에서요. 그러면 이렇게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흰색 위로 그 다음에 12시, 9시 방향으로 맞춘 다음에요. 내반, 우울, 신에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2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